친구 친구 미니가 연출해 휴게장 소슬아 이거 뭐야? 뭐하는거야? 홀라워프? 이거 홀라워프야? 그래 진짜 홀라워프 사야겠다 봐봐 다시 해 봐 남집사님한테 많은 홀라포가 있나? 남집사님한테 많은 홀라포가 있나? 남집사님 다시 해봐 남집사님 잠 들었다 남집사님 일어났어? 남집사님 잠 들었다 남집사님 일어났다 남집사님 홀라옥서 살거야? 흘라옥서 살거야? 다 autonomy 열했나 근데? 어 todavía 덧었네 여기로 가야겠네 다른 데로 아빠 어디 가는거야? 우리 지금 훌라후 사러 어딨죠? 여기 앞에 저기 문방구야 예설이가 예설이가 훌라후 하고싶어하는거 같아서 예설이거랑 예주거랑 같이 훌라후 할 줄 알아요? 아니 뚜어뚜진해서 좀 해봤잖아 나 안했는데? 예주 안해봤나? 응 왜?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는건데 멀리 멀리같이 맞아 아빠 훌라후 완전 고수인데 응? 아빠 분신데? 왜 분신데? 고수는 엄청 잘한다는 뜻이야 아빠 훌라후 후 얼마전 사는지 알아? 아빠는 걸어가면서도 또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걸어가면서 애기 때 그런거잖아 아니야 지금도 할 수 있어 나 좀 이따 보여줄게 사서 여기 안에도 있나? 이게 단가? 안에 없는거 같아 이게 단거 같은데? 어디 커? 더 조그만게 있어? 더 조그만게 도착해 들어가보자 도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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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라후 후는 밖에 있는게 그 느낌 좋텐데 네 애들거 맞아요? 그래요? 오케이 하나 주세요 이거 안 사줄건데? 왜? 우리 훌라후프 사러왔지 이거 안 사러왔어? 네 이게 애들거에요? 네 엄청 큰데? 아니 근데 이거 못 이거 무거워서 못해 그러니까 무거워서 못할거 같은데? 짱이 더 짱가면서 이거 얘들아 엄청 커 해봐 얘네 두 명 같이 들어가겠는데? 이렇게? ㅋㅋㅋㅋㅋ 둘이 같이 해야하는거 아녜? 이거 말고 짱만 남아야 돼 응? 유주야 응? 너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은데? 응 저거 헬로키티 팩션여행 어디있어? 저기 위에 팩션여행 패션이래 아니면 더블에에에에에엑 어? 어? 응 이 사이즈가 맞을 거 같아 이제 이거 해봐 이거 해보려고? 딱 맞춰봐 그래 이게 맞겠다 딱이네 이게 가자 생일때 이거 사주면 된대 뭐? 이거랑 이거 두개 내 생일때 사주면 돼 이거 두개 알았어 진짜로 그걸로 사줄게 이게 두개야? 하나만 해야지 진짜지? 사유주 사유주 진짜지? 저거 저거 두더지게임 생일선물 두더지게임 말고 저거 두더지게임 말고 저거 뭐야 그 옆에 있는거? 옆에 있는게임? 두더지게임 밑에 두더지게임 밑에? 알았어 아빠도 꼭 기억해놨다가 애주 생일날에 그거 사줄게 두더지게임 자 돌릴게 하나 둘 손 만세해야지 하나 아 여기 쪽에서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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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 가만있어봐 만세 어 안되네 만세 이거 이래 어떻게 돌렸니? 어떻게 돌렸니? 애주 한번 해볼래? 응 해볼래? 응 놔 시작 아니 그거를 허리로 돌려야지 왜 하자마자 그걸 놔 옆으로 어? 한 바퀴 돌아갔어 이거를 훌라후프가 너 몸에 닿아야지 좀 앞으로 가야지 옆으로 옆으로 오! 오! 이번엔 한 바퀴 제대로 돌았어 다운 성적 하하하하 너 귤 냅두고 해야지 귤 냅두고 해야지 걔를 냅두고 아 귤 저기 땅 준비 시작 아 진짜 준비 시작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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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어 정비 정비 아 네 도전 도전 도전! 요설이 언니 차례 요설아 언니 한 번 하고 언니 한 번 하고 요설이 하면 되지 요설이 언제 할까요? 야 야 해볼거야? 요설이 해볼거야? 응 안녕